안녕하세요. 쇼챔피언 강아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. 연휴 동안에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. 또 집에서 푹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. 아니면 연휴와 상관없이 열심히 일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연휴의 끝자락이 아쉽기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마지막 휴일 쇼챔피언과 함께 하시면요. 아쉬움 달래시기 딱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오늘은요. 슈퍼주니어 그리고 카라 시크릿 방탄소년단 그리고 박보람씨의 무대까지 이어지니까요.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먼저 이번주 탑10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